첫번째로 뭐하세요 형님? 뭐하냐? 이거 왜 찍어? 아니 설거지 왜요 갑자기? 아우 나 좀 편하자 근데 겨우 한게 있는데? 아니 예전에 하지도 않았잖아 이거 왜 진짜 아니 왜요 이걸 갑자기 형님이 그게 먹는게 남아가지고 처음 봤어요 여기 집들어와서 설거지하는거 근데 뭐 하나당 세게 이렇게 많이 써 여기 많이 써야돼 기름기 있는것들은 대충하네 형 이러면 환경오염되잖아 형님 설거지 쓰는 자체가 아무튼 오면 아니 너무 신기한데? 야 형 쓰레기도 자주 버리잖아 형 어제 니가 니 입으로 말해 어제 수제 햄버거집 먹으러 갔을때 수제 햄버거 먹으러갔는데 내가 가지러갔잖아 직접 가지러가고 직접 다 버렸어요 쓰레기같은거 요즘 왜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변하면 죽을때가 다 됐다던데 네 그렇다던데 오우 오우 아 근데 좋네요 이렇게 변하니까 엎치로 나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될거에요 자연스럽게 되겠죠 자 아 화장 청소도 빼주시면 안되요? 아 그건 안됩니다 왜왜왜 그거는 안할게 저 화장실 깨끗이 써서 괜찮습니다 무슨소리 똥 다 묻을까봐 비싼거 그건 녹잖아 새끼야 아니 혼모 혼모하는 이 새끼 나중엔 또 화장 청소도 해주실거 믿습니다 자 됐고 우와 자 이상으로 한번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찍어가지고 일단은 예 일단 뭐 설거지 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내가 뭘 하고있으면 찍어줬으면 좋겠다 네 잘찍었어 바이바이 방송 schauen 뭐 주받 여기 מ 각각 지난번 뭐 털 뭐 또 아 네 신 한글자막 by 한효정